작년 한 해는 정말 별그대로 맛을 하러 갔고 제가 이 자리에서 대상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수상을 얻었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시상을 하러 나오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는 어느 분께 대상의 영광이 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부문 대상 나양석 PD님 축하드립니다. 나양석 PD님 TV의 고고라 시리즈와 삼시세대의 연휴 성공 시기 이연 고향력에 대한 참신한 시도 예능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상을 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삼치새끼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추운 겨울날 만제도에서 요리한다고 고생해주신 우리 차승헌씨 그리고 또 옆에서 이것저것 뚝뚝뚝뚝 만든다고 고기 잡는다고 고생해주신 우리 유혜진씨 그리고 호준이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내일 지금 정선 촬영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씨 빨리 안 끝나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나왔는데 내일 촬영 같이 할 우리 TVN 공무원 서진이 형 이 형과 진짜 함께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쭉 형 물빠질 때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연이 택연이 너무 고맙고 새로 합리해 주신 광교영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능 하시는 분들 우리 예능은 대자 들어가는 상 받으면 잘 안된다는 지크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왠지 이런 자리에 또 설 일이 앞으로 몇 번이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왠지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해 준 우리 훌륭한 후배님들 그리고 스태프 분들과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1박 때부터 같이 저랑 같이 고생해 준 우리 효정이 고맙고 또 TVN에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옆에서 누나처럼 고생해 준 우리 희연이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진주 우영이 정우 은정이를 비롯한 우리 조연출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그들이 훌륭한 PD가 될 때까지 저 또한 더욱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오늘 약속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같이 10여년 이상 일해 준 같이 일해온 우리 이명환 본부장님 김석균 국장님 그리고 최재형 작가 김대주 작가 어 늘 옆에서 같이 일해 준 우리 이우정 작가님께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근데 저희 엔호연 사람들 이런 상이 감사하긴 합니다만 이것보다 감사한 건 시청률입니다 그 저기 박신혜씨 저기 계시지만 2탄 아직 남았거든요 그게 어 2탄 1탄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번 주 프로듀서 보시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루즈한 부분 조금 보이면 어 바로 TV에 돌려주시면 박신혜씨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화이팅 어